가을철 건강을 책임져줄 4인 4색 건강백서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첫 번째 건강법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참 시원한 연습실인데요. 대한민국 몸짱들이 모여 있는 듯한 이곳에서도 특히 포즈나 봄미나 눈에 띄는 한 사람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이제 대회가 한 달 남았거든요. 그런데 저희는 운동도 해야 되지만 모델 쪽에도 추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워킹이랑 포징을 이렇게 따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. 운동을 한다는 건지 모델을 한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이 대회. 바로 근육만큼이나 몸매 균형미를 본다는 머슬마니아였네요. 그 중에서도 2015년 머슬마니아 여자 클래식 1호 1을 한 박미영 씨 기억하시나요? 아 이분이시구나. 방송 후 완벽한 몸매로 화제의 인물이 된 박미영 씨. 그녀의 건강법은 물론 언제 어디서든 시선을 잡아당기는 그녀의 몸매 피교를 만나보려 합니다. 몸매야 정말 예술이에요. 사실 다음 대회의 연습으로 했던 그녀지만은 방송 후 쏟아지는 건강법 문의에 특별히 시간을 만들었다고 하네요. 저 또래층에서 주부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주부님들을 위한 운동법을 간단하게 이번에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이분도 죽인다?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이자 38살 주부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녀의 탄탄한 몸매. 그 명품 몸매를 탄생시킬 첫 번째 운동법은 바로 상체 운동입니다. 내 가슴 모양을 좀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가슴 운동법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무릎, 골반, 어깨가 일선이 되게도록 만드신 다음에 바닥 쪽에 손을 반대편 어깨 혹은 가슴에 올린 다음 이 팔꿈치가 이렇게 닿는다니 닿을 때까지 내려오시고 터치 올라오고 터치 올라오고 이 이너 봉주 자세는 조금 고난이도 운동이지만 그만큼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. 이런 식으로 10개씩 양쪽, 오른쪽, 왼쪽, 상세트에서 5세트 해주시면 가슴 바깥쪽과 팔 바깥쪽 자극이 많이 나서 아름다운 라인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방금 전 이너 봉주 운동이 힘든 분들은 이 운동을 추천합니다. 무릎을 땅에 닿은 체하는 2분의 1, 즉 반쪽 푸시업입니다. 이 운동은 5번씩 5세트 하는 걸 추천합니다. KBS KBS KBS